지진 피해 보수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강풍에 떨어진 벽돌을 막고 숨져 경찰이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 2층 주택 옥상 난간이 강풍에 무너지면서 아래에서 일하던 A씨를 덮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강풍으로 옥상 난간이 무너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피해 주택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